시부모님이 신혼집에서 자고 가셨습니다. 손님방에 아직 침대를 못 놔서 맨바닥인데 시어머니가 우린 맨바닥이 편하다고 손님방에서 자겠다고 하셔서 이불 깔고 잠자리 준비해드렸어요.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차린 아침을 다 같이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너는 시부모님 일어나시면 이불자리부터 딱 정리해놓아야지 이불 개고 정리 딱 해놔야 이쁜받지 하는 거예요. 본인 이불자리는 본인이 정리하는 게 맞다고 배웠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. 물론 시부모님이 어른이고 손님이기 때문에 만약 이불자리 정리 안 해놓고 그냥 가셨다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정리했을 텐데 굳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싶었어요. 그것도 아들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인 저한테 그러십니다. 그래서 남편한테 어머니한테 배웠으면 자기가 정리 좀 바로바로 하지 왜 안 했어? 어머님 아버님 이불자리 정리해놓고 밥 먹어 했더니 시아버지는 허어 웃고 시어머니는 저를 빠니 쳐다보더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? 이러십니다.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남편을 그렇게 가르치셨을 텐데 남편이 정리를 안 해놔서 말해준 거라고 아들도 며느리도 똑같은 자식인데 누가 정리하면 어떠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를 이겨먹으려고 한다고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. 남편은 처음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시부모님 데려다 드리고 집에 와서는 엄마랑 얘기해봤는데 어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버릇 없는 거래 그러니까 사과드려 하길래 싸웠어요.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?